오늘은 내추럴한 컬러감으로 어느 곳이든 공간 연출하기 좋은 제품을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안쪽에 와이어를 넣어서 시아시스 줄기로 엮어 만들어 매우 견고하고요. 내구성이 좋고 손잡이가 달려있어서 실용적인 제품이에요. 보시는 것처럼 화분을 넣어서 화분을 덜어 사용해서도 좋고요. 세탁바구니로도 사용하시기 참 좋은 제품들이에요. 그 외에 아이들 장난감 바스켓이나 소품바스켓으로도 사용하기가 좋습니다. 활용도 높은 두가지 사이즈로 제작을 했고요. 용도와 공간에 맞게 선택하셔서 공간의 자연스러움을 더해보시는 건 어떠실까요? 각 제품별로 상세에 저희가 알려드릴게요. 보시는 것처럼 원형으로다가 소대로 다 제작을 했고요. 대자 같은 경우는 35에 깊이 35고요. 소자 사이즈는 대자 사이즈에서 5cm씩 각 차감한 사이즈로 제작을 했어요. 와이어로다가 덧대놔서 굉장히 튼튼하게 제작을 했고요. 핸들도 있고요. 이렇게. 그리고 타원형도 마찬가지로 두가지 사이즈고요. 대자 사이즈는 38에 32에 높이가 25cm이고요. 소자 사이즈는 마찬가지로 각 5cm씩 차감하는 사이즈로 제작을 했어요. 궁금하신 사항 있으시면 DM 주세요.